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요즘은 이제 시장이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뭔가 악재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호재가 없는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은 올라가는 듯 하고 있지만 잠깐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600포인트가 지난번에 올라오다가도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도 약간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살짝 주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0.16%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0.2%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지수는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말을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여기서 2500을 뚫었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을 가보겠다라는 의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위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은 역부족일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엄청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경제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쌓여가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에 달라붙고 또 시장이 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때 금시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뭉칫돈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도 불안하니까 은행에도 돈 맡기지 않고 금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자도 내기 버겁고 경기가 요즘에 좀 안 좋고 요즘에 보면 주변 사람들도 봤을 때 조금 먹고 살기가 여유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먹고 사는 게 조금 이제 버거워지고 있다. 이자를 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약간 소액 투자자들의 돈들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큰 뭉칫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시기도 별로 적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장은 아닐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수납매 장세라고 해서 돈이 몰려가는 쪽만 몰려가는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돈들이 한쪽으로 몰려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형태로 수납매 장세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장세가 만들어지는 동안 지수는 어디에 있을 건가 결국 2,50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또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횡보할 자리의 윗자리는 어딘가 하면요. 2,700포인트 언저리를 또는 2,750포인트 언저리를 우리가 고점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초입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할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매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 종목이 그런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 매수는 서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추가 매설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만한 업종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 업종으로는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들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올해 조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셀트리온이 지금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들 위주로 잡아놓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한을 점점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 국책과학 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과제 중에서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 테마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찌 됐더니 상승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상승 이후로 추가로 위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면 결국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을 완전히 100% 사가지고 홀딩을 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지만요. 저는 여기서 왜 살아 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쪽에서 횡불하고 다시 밑으로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밀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현금 100%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주식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이 나오는 이 시기에서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계속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매매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현금 100%인 분들도 어쨌든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세에서 바로 꺾일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조금 머물다 갈 거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분들도 간식거리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매매하시는 게 좋은 거고 지금 내가 종목이 많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을 약간 탈출로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탈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내 종목을 추가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을 최대한 우리는 탈출하는 루트로 이용을 한번 해보자.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또 현금화를 또 시켜야 되는 과정인 건데 이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신규 매수 종목을 해서 새로운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면 그만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는 과정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앞으로 주식시장이 앞으로 3천 가고 4천 가고 5천까지 갈 거니까 지금 막 사가지고는 앞으로 홀딩하세요.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매매를 통해가지고 내 계좌의 손실을 메워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나와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금화 100%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현금화를 100%까지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 밖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뿐인 거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수두룩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아주 크게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상승 그 전에 나오는 상승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조금 피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인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내 업종은 어떤 기업인가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 앤드림이요. 에코? 앤드림. 앤드림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4만 8천원에 10% 정도 됩니다. 4만 8천원에 10%요. 네, 물렸어요. 네, 일단 물린 건 어쩔 수가 없긴 없는데 에코 앤드림 이거 사신 이유가 최근에 따라 붙으셨네요, 그렇죠? 네. 일단 요즘에 에코 프로가 좀 저조해요. 최근에 에코 프로가 급락이 조금 나왔었죠, 한 번. 네. 그래서 에코 프로가 2차전지 관련 주의 테마에서는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놈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17%에 가까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코 프로는 불폐일 거야, 안 무너질 거야, 앞으로 쭉쭉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고점일 수 있나? 무서운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시황에서도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돈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 프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 있잖아요. 에코 프로가 올라올 때 2차전지 관련 주를 하면서 올라오고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에코앤드림을 이 고점에 5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저점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 살 때 누군가는 시청자님한테 분명 비싸게 팔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비싸게 판 사람들의 돈은 또 새로운 종목을 사러 떠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저점인 종목을 사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시청자님이 지금 당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런 기업들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당장에 밑으로 쭉쭉쭉쭉 빠질까라고 한다면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거나 완전히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특히나 에코 프로도 워낙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한 번의 시세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가 반등이라든가 반등세가 한 번 나와줄 텐데 그때 얘도 같이 꿈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꿈틀거릴 때 본전에서 나온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10% 정도 됩니다. 10%요. 10% 정도요? 일단 이게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올 때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사실상 무너져도 2차전지가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 떨어지다가 반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하려면 3만 5천 원까지 혹여나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보고 3만 5천 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 나올 때 바로 본전 정리하시자 지금은 2차전지 테마에 거의 끝물에 닿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차입니다. 막차 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밑으로 빠지면 3만 5천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덜컥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앞으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코니 오토메이션이요. 어떤 거요?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이요? 네. 네,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량은 4,85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4,850원의 비중은 20%. 네. 일단 이것도 최근에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일단 이것도 방금 상담과 똑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어찌 됐든 고점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약간 이렇게 처지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막차가 돼가지고 2차 전지 테마가 끝나지는 않겠죠. 앞으로 10년, 20년 가져간다면 언젠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괴로워요. 내 종목이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그 시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막차에 타버리게 되면 그거 이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교통도 그렇잖아요. 막차 끊기고 나면 첫 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테마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끝물에 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끝물에 탔기 때문에 하필이면 내가 끝물이라서 아직까지는 막차가 한 번 더 남았을 수도 있긴 한데 이번 여기서 내가 놓쳐버리게 되거나 물리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을 대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2차 전지 테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이제는 고점을 찍고 거기서 곡관오리라고 하는 형태로 움직일 건데 그 움직임 속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우리 지진도 있으면 지진 끝나고 나면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더 지진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테마가 급등 나오고 나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번 더 움직여요. 그때 얘가 같이 깔짝깔짝 움직여준다면 본전에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거 지금 푹 빠졌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그 뒤에 우리가 뒤늦게 2차 전지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것도 2차 전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3,500원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500원까지 밀리더라도 손절 없이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저기서도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충분히 올라왔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더군다나 얘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 얘도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기 반등 시 거래량이 좀 많다면 5,000원 이상 뛰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돼서 만약에 거래량이 좀 발생된다면 5,000원 이상까지 욕심을 내도 되겠지만 거래량이 좀 없다면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만약 3,500원이 무너진다면 이건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거나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손절하겠다고 한다면 3,500원에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한번 나와줄 텐데 그러면 한 4,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무너지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해가지고 2,500원이든 2,000원이든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때 돼서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다음 2차 전지 테마가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에도 그냥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떨어진다고 확신이 든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은 지금 떨어진다고 하면 손절인 건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500원까지 지지가 된다면 저기서 반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승부를 봐야 된다. 3,500원에 손절하시든지 지지가 되면 그냥 본전까지 한번 가져가보든지 저기가 승부처지 지금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2만 2천 원에 40%입니다. 2만 2천 원에 40%요? 네, 오래됐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원래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기업도 사실 거품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여기서 또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만 3천 원 자리를 뚫어야 돼요. 2만 2천 원 자리를요. 그래서 저기를 뚫을까 안 뚫을까 하는 지금 1만 9천 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뚫는다 안 뚫는다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으면서 박스권이라고 할 만한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인 거지 이 기업이 좋아서 나빠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청자님은 하필이면 2만 2천 원에 사놨다는 거죠. 어디냐면 저 까만 선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높은 자리에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뉴스를 보시거나 이러면 뉴스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뭐 때문에 올라온다냐고 하냐면 최근에 탈원전을 탈원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도 행진을 한다. 탈원전을 딛고 완벽 부활 날개짓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머나 그러면 더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쉽게 못 팔아요. 개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못 팝니다. 좋아서 올라오네? 그럼 더 가지 않을까?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이런 안량한 생각, 정말 간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어찌됐던지 간에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팔아야 될 자리가 오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에 현혹되면 절대로 못 팝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올 때 2만 원 가깝게 그냥 매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2만 원 가까이 올라왔을 때 저 자리가 뚫고 올라가지게 된다면 좀 더 들고 가서 본전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 자리에 왔을 때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만 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게 되면 요즘에 이렇게 횡보라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갇혀 있는 종목들이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 신고가로 가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때 엄청나게 좋은 뉴스들과 함께 이렇게 개미들을 꼬시면서 끌어올리게 된다면 본전 이상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뉴스가 지금 당장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섣불리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는 건 전부 다 선무당이 하는 행동이고 지금 우리가 할 행동은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2만 원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는 매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구나. 저기서 크게 상승 나오지 않으면 뭐 해야 될까요? 팔아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파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올라가서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들고 와서 다른 개미들한테 2만 2천 원 이상에서 비싸게 팔아넘기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개미들이 대신 물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올라가길래 오늘 지금 매매해야 되나 오늘부터 매도할 마음 그런 자세는 좋은 건데요. 어쨌든 매도할 준비를 하시고 바라봐야 되고 지금 당장 오늘은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2만 원까지는 가져가보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매토입니다. 네, 현대 부산 인프라포 9,110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언제 팔까 싶어요? 얼마라고요? 9,110원. 9,110원에? 10% 지난주에 사셨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넘었어요. 2월에 올라올 때 사셨네요, 그렇죠? 네, 그거 사고 나서 한 2톨이 딱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이런 인프라 투자 회사들,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건설 중장비하거나 건설 장비들, 인프라 관련 기업들, 무슨 건설 이런 기업들,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 쪽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프라에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수혜는 보겠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중소 건설사들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에 올라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도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주가를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먹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건설사들의 위협으로 인해가지고 대형 건설사가 빠지게 된다면 거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내 미래가 이제 좀 달라지겠죠. 돈을 버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장기로 보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는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간에 중국 인프라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와 준다면 감사합니다 할 일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못했던 자리가 9,500원 자리 정도가 됩니다. 저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얘도 시세를 한번 더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차트 움직임을 보고 캔들의 모양을 보면요.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 원 이상, 만 500원 이상, 만 천 원 정도까지 들고 와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이번 시세에 저는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굳이 또 물릴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트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유가 만약에 조금 있다면 여유가 어떤 여유냐면 손절의 여유. 내가 이 정도 손절할 수 있겠다는 여유가 있다면 8,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의 여유가 없다. 나는 지금 또 손실 나서 파는 거 너무 싫어요 하면 9,000원 무너질 때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버리고 매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매를 하셨을 때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음에는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목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여유가 있으면 8,500원, 여유가 없으면 9,000원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하시고 슈팅 나왔을 때는 바로 1만 1,000원 언저리에 가깝게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라는 전략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엔진 멘토입니다. 네, 롯데관광 개발 1만 8,100원의 비중 10%요. 1만 8,100원의 비중 10%요? 네. 이거 탈출이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 분위기가 좀 끝나니까 관광 많이 다니겠지라고 해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주로 해서 관광업종들을 좀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처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관광은 우리가 언제 많이 다닙니까 하면 먹고 살기 힘들게 갑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좀 편할 때 갑니까? 먹고 살기 편할 때요. 그럼요.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조금 버거워 보입니까? 버거워 보여요. 앞으로 삶은 좀 더 어떨까요?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싶죠, 그렇죠? 그럼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을까요? 애껴가지고 겨우겨우 한 번 갈까 말까 할까요? 겨우겨우 한 번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경기 침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관광 산업은요. 모든 산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이 올라가고 어떤 만드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 산업 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업은 모든 산업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네 뭐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 먹고 살기 편할 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지.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분위기가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이런 관광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회일까라고 한다면요. 점점 점점 좀 빡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 생겼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훼손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수혜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리오프닝 관련 중에 뭐네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하면 다시 올라왔을 때 지난 고점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당장은 만 원대에서 많이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만 원대에서 머무르고 반등이 나오면 한 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관광업은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람들 관광을 다니게 될 거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관광을 어차피 또 많이 다닐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상패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장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라는 말은 이번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는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기는 최소 3년에서 길기는 7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돈 여기가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여있는 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가 매수 환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8,000원 매수를 하셨으면요. 단기적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올라와준다면 한 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왔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어쨌든 장기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묶일 건데 앞으로 더 많이 묶일 거라고 생각할 거면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이 만 원 자리예요. 저게 무너졌을 때가 오히려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이런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물린 돈보다 중요한 건 새로 들어갈 돈이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만 원 자리 무너지고 7,500원이나 정말 정말 진짜 극악무도한 악재라든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5천 원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횡재입니다. 횡재. 시청자님 입장에서 횡재예요. 왜냐하면 5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시청자님이 만약에 지금 매수하셨던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매수가가 한 8천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1만 8천 원에서 사서 들고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올까요라는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등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탈출이 됩니다. 바로 수익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할 거면 비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죠. 그러면 내려가는 게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오히려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 계획을 만약에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다면 떨어지는 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제발 떨어져줘라고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롯데 관광 개발이 갑자기 폭파돼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악재 말고는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장기로 가져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추가 매수는 7천 원대에 가깝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이하가 더 베스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등 나오면 1만 6천 원 이상에서 정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화 콘덴서를 5만 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삼화 콘덴서를 5만 200원에 샀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사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최악의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종목을 사가지고 내려갈 때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려온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려온 종목들이 한 번에 안 갑니다. 한 번에 안 갑니다. 결국은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발 여기 사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줘도 안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러죠. 안 샀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는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기다려야 될까요? 했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못 들었지만 끝까지 가볼까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지금이라도 나갈까요?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들고 있으면 해답은 별로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팔아버리게 되면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사도 되고 내려가면 다시 사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계속 징징징징 끌려다니게 되면 방법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빨리 손돌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손돌 라인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돌 라인을 만들고 저점 깨고 있기 때문에 손돌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판 다음에 아래쪽에 3만 5천 원대나 3만 5천 원 이하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만약에 손절이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그냥 들고 가셨다가 3만 5천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들고 갈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손절이 너무 아깝고 무섭고 손실이 너무 괴롭다면 시간 투자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3만 5천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빙그레입니다. 4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여름 수혜주로 생각하고 샀다 1년 정도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름 수혜주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까요? 진짜로 여름 수혜주였는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건 한번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이 그냥 여름 수혜주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때마다 얘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022년 여름은 망했네요. 2021년 여름은 6월까지 조금 올라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도 망했네요. 2019년 여름 망했네요. 2018년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뛰어올랐습니다. 2017년 여름도 전에 조금 올라오다 망했네요. 그리고 2016년 여름 망했습니다. 2015년 여름 망했네요. 초반에 좀 뛰어올라왔네요. 그렇죠? 2014년 여름 망했습니다. 여기도 안 올라가고 밑으로 밀렸죠. 2013년 여름 망했네요. 2012년은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한 해가 좋았습니다만 2011년 여름 망했습니다. 왜 여름은 관련주죠? 여름마다 망하는데. 왜 이걸 지금 사서. 이해가 안 되네. 왜요? 왜요? 여름마다 망한 기업을 왜 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름마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름 관련주입니까? 생각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대충 그냥 막 여름 관련주겠지. 빙그레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투자하고 돈 벌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랬는가 한번 확인만 해봤어도 여름마다 올라갔는가? 여름때 정말 수위를 받는가 봤으면 안 그렇다는 거 알 텐데. 어쨌든 여름 관련주로 투자하시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여름 관련주가 아니라 시급료 파트로 생각하시고 가격이 너무 싸서 샀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근 이번 마지막 공기가 좀 적자가 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료 파트가 저는 경기 침체에서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들이 조금 약해질 때 얘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여름 관련주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싼 시급료 파트다 하고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가져가는 데요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싼데 시급료 파트에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돈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위를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름 관련주로 빙그레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5만 원 이상 올라가야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5만 원 이상 가져가시고 추검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SP 시스템즈를 16,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16,200원이면 최근에 단타 한다고도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단타 못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고가에서 매매하는 것은 손절 라인, 안전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땅에서 뛰어놀 때는 그냥 뛰어놀 수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롯데타워에 보면 어때요? 롯데타워 이렇게 뾰족뾰족한 두 개의 봉울이 있죠. 그 사이에 난간, 다리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갈 때 그냥 아무 장비 없이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장비를 차고 가잖아요. 맞아요. 고가일수록 안전장비가 필요한데요. 고가에서 매매할 때 안전장비는 무엇입니까? 하면 손절입니다. 손절 못하면 주식을 고가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럼 SP 시스템즈를 16,240원에 사놓고도 지금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기다려도 될까요? 손절을 언제 할까를 빨리 짜야 될 분이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된 투자라고 하는 거죠. 고가 매매를 하실 거면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고 수익이 어디까지 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익률은 내가 정해서 수익을 빨리 보고 나오는 게 좋아요. 2%면 2%, 3%면 3%, 20%면 20%, 10%면 10% 내가 정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1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 날짜리입니다. 15,000원 무너지면 지난 정거도 다 무너지는 거고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15,000원 무너지면 단기 손절, 바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뛰어오르게 되거나 상승 나오게 되면 17,000원 이상에서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자신 없으면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수익 잘 안 나요. 되게 상담을 하시거나 나중에 고통받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담 들어와가지고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토막 났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런 자리 매매하다가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개인들이 하기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무너지면 손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는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팔아가지고 수익 나고 안 나고 보다도 이런 매매보다 안전하게 땅에서 노는 매매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기다리는 게 훨씬 좋은 기다림이지 이거 언제 빠질까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한대 모비스 32만 2천 원에 비중 30호인데요. 네. 네, 이번에 좀 잘 탈출하고 싶은데 비중 인허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잘 탈출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를 인정하고 갑시다. 내가 매수가도 너무 잘못 샀고 비중도 너무 잘못 샀다는 걸 하나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걸 인정해야지 내가 탈출은 좀 온전하게 나오긴 좀 힘들겠구나라고 수수로 가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청자님도 괴롭고 저도 괴로워요. 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온전하게 나오고 싶어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받아들이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청자님도 매수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종목은 좋은 겸 맞아요. 그런데 매수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는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추가하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 모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으나 과거의 2021년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저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2021년에는요. 눈먼 돈들이 시장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인구가 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졌던 주식 계좌가 600만 개거든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600만 개였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들어진 주식 계좌 수가 800만 개입니다. 1년 반 동안요. 이해가 되세요? 40년 동안 6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1년 반 동안 800만 개가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나 주식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어땠을까요? 많아졌겠죠. 그렇죠? 시장의 돈이 많아지니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가지고 전부 다 주식사로 들어오니까 주가가 떠밀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거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품 때만큼이나 돈이 시장에 많은가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 있는 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이 물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 기업이 지가 좋아 봤자 저는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최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분위기가 뭐 어쨌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현대가 삼성 영업이익을 제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결국 자동차 쪽으로 이야기 나오면 자율주행 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전장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쪽으로 수혜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아마 25, 6만 원 선 일단은 최소 25, 6만 원 선 정도로 보고 최대는 30만 원 정도로 봐가지고 타협을 보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하면서는 안 되고 이번 상승 때 손실이 좀 있더라도 상승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26만에서 30만 원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 낮추지 말까요? 단가 낮추려면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데요. 돈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네,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 아니면 자꾸 비중 늘려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 잘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고 기다리시면 아마 25,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잡자. 저기까지 왔을 때 팔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 궁금하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해하세요? 저는 SKC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숙관은요? 11만 원에 제가 10%나 팔고 20% 갖고 있어요. 11만 원에 들고 계세요? 네, 네. 20% 30% 갖고 있다가 일단 SKC는요. 지금 당장은 좀 더 들고 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이제 리튬, 이온, 2차전지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산업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상 얘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엮였다기보다는 예전부터 2차전지보다는 약간 폴더블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쪽으로 엮여 있던 기업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주가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폴더블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너무 힘을 싹 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봤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12만 원까지 갔다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일단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일단 14만 원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처럼 올라오면 팔아낸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면 조금 조금씩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지금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만 원 올라왔을 때 또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13만 원까지 가져가시는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다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올라올 때 팔고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팔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퀴어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실적도 괜찮잖아요. 실적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홀딩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무가요. 나무가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16,700원에 20%요. 이게 사면서 계속 떨어져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러죠?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주식을 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꼼꼼히 잡혀보지 못했었어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나무가 같은 이런 종목을 샀다고 하면요. 수익 내기 어려워요. 네. 매일같이 주식을 전업 투자자로 하시면서 모니터 이렇게 여러 개 두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실도 좀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여유롭게 하시나요?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업 투자자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시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오늘 다 파세요. 이거 수익 난다고 시청자님 인생이 바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익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아니에요. 나봤자 지가 나봤자 얼마나 나고 여기서 수익 좀 난다고 해서 시청자한테 얼마나 돈이 갑자기 부교영화가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지금 들어간 비중이 다 날려도 되는 돈이고 좀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시청자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식 재미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어쨌든 배우는 것도 있고 스릴도 있고 뭐 얼마나 재미가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형태로 주식을 하는 거면 그냥 들고 가셨다가 15,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손절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5,000원이 깨질 것 같아요. 15,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할 건데 돈 좀 잃으면 어때요. 다른 날도 잃고 일련날도 잃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가져가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조금 손실나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힘들고 이거 자꾸 에너지가 쓰이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한다면요.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뭐 어떠고 좋떠고 아니라 시청자님의 지금 마인드, 시청자님의 태도가 어떻냐를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들고 가세요. 편하게 안 된다면 저는 이 종목 상담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편하시다면 15,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튀어오름 18,000원에 정리하시면 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을 매매하신다고 했을 때 비중 이게 큰 돈이 아니어야 돼요.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용접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데 용접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어렵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시청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실까요? 네. 젊은 놈이 가서 용접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 가서 용접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시청자님 손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제가 용접 한번 해보려고요.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시청자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여기 되게 위험한 자리고 고가 놀이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자리라서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드린다면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그냥 매도하시는 것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정말 이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다 날려도 되는 돈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면 그냥 15,500원이 무너질 때 손들어한다 생각하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돼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이 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미 반대책은요. 네. 매수가는 2만 150원이고 비중은 25%입니다.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할머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네네네. 느끼는 바가 없나요, 혹시? 느끼는 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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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는 느끼게 됐네요. 이런 자리가 고가 매매라고 하는 자리예요. 네. 이렇게 급등 나와서 올라와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자리가 고가 매매라고 하는 자리예요. 네. 시장님, 혹시 결혼하시거나 조카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자녀가 있지요. 자녀 있으세요, 혹시? 네네. 자녀가 지금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놀면 어떨까요? 난간에 서서. 하지 말아, 하지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자리들은요. 초보자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50년 동안 주식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증시가 만들어진 180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가 매매나 하지 말라고 온갖 투자자들이 전부 다 책을 써서 제발 고가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고가 매매가 쉬운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입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정말 어르신들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 정말 투자의 대가들이 전부 다 제발 개인 투자자들이여 고가 매매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한테 곡층에서 막 뛰어노는 건 위험하다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하듯이 저도 어쨌든 시청자님보다는 인생의 후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어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식의 선배로서 좋은 조언드리고 싶은 건 이거 위험한 자리인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상담 보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돈이 날려먹어도 되는 돈이고 여유가 있고 이 돈으로 재미삼아 주식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이 돈 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아주 편안한 마음이면 복가에서 놀아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복가에서 매매하면 득 보는 경우보다는 이런 자리에 물려가지고 전화 오는 게 90%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상담방송을 하면서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해봤는데 전부 다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청자님도 나중에 물려서 전화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 자리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물론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을수록 고가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손절 라인 지키셔야 되고요. 19,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단기로 뛰어오르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21,000원대부터가 바로 분할 매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잘 팔아내시고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제가 솔트룩스요. 네. 27,000원에 27%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앞전에 제가 3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너무 떨어지길래 다 손절치고 다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거 좀 궁금해서요. 그건 가까운 점집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지상자님. 네, 네.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일단 나쁘지 않은 자리 매수했어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이제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긴 해요. 제가 진짜로 돈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산다면 지금 자리 한번 사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샀으면 무너질 때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AI 관련 테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 테마가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이야기 안 나온다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하락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2만 5,7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되고 티오로 어디까지 올라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오면 수익 내고 판다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몇 프로 수익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단타 자리들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3개 연속으로 제가 이렇게 고가의 매매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특히나 3만 원 샀다가 떨어질 때 손절했다가 다이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복층이라는 게 들고 사람이 승부욕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겨요. 종목에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면 최악입니다. 그때부터 종목에 끌려다니고 매매가 꼬이고 계좌가 박살나요. 주식을 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복수심에 볼터 올라가지고 주식을 사시게 되면요. 이 종목을 끝장 보려고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만 5,700원이 2만 6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길 바라고 다시는 이 종목 안 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가에서 매매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추천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사가지고 수익 잘 안 납니다.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가지고 기다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수익 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을 모든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재 문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